국제 유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아니다. 앞으로 계절적 수요와 달러의 악세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유가가 어느덧 WTI 기준으로 80달러 대까지 근접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70달러 대가 깨지나 싶었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요. 한때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경기 침체 온다. 수요는 이제 위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밀렸다가 최근에는 다시 올라오는 첫 번째 요인이 달러 약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들을 끌어올릴 거고. 게다가 또 요즘에 또 미국에서도 북극에서 내려오는 한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스노우스톰이 찾아왔다. 이런 쪽에서 상당히 또 2억 모형이 넘는 미국인들이 고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난방과 관련된 계절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쪽이고요. 그동안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전략적 비축률을 쌓아놨던 것을 방출을 했는데 이걸 다시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또 수요가 늘어나는 꼴이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유가를 또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즉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서 나오는 수요에 대한 변화가 이어졌을 때는 유가를 또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유가와 또 그를 통한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은 다시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 중에서 종합 상사 관련된 쪽에서 LX 인터내셔널을 한번 좀 체크해 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원 쪽에 자원 개발과 관련된 광물 투자 그리고 또 트레이딩 신성장 화학 소재 이쪽과 관련된 상사 역할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장 큰 매출의 절반 부분을 차지하는 쪽은 물류입니다. 과거에 범한 판토스가 LX 인터내셔널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물류 쪽은 해상 운임이나 물동량이 좀 위축되면서 기대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BDI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가격에 상승세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규 사업 쪽으로 니켈 광산에 대한 신규 투자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친환경 첨단 소재 물류센터 개발을 하면서 어떤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하반기 들어서 실적은 위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기 1조 원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1조 6천억입니다. 영업이기 1조 원 나누는 회사 치고는 너무 저평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4만 1천 원대 정도쯤에 접근한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권역이 있는 4만 8천 원대, 손절가는 3만 8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관심조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최근에 에그리테크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 그리고 기술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합성된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다음 주죠. 1월 5일에 있을 가전 박람회입니다. CES의 농기구 업체인 존 메이 회장이 CES 기조 연설을 나서는 까닭이라는 기조문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농업, 식량 관련되어 있는 식량 안보가 2022년에 대도, 큰 대도가 됐던 만큼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는 예측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농기계 업체인 대표 CES의 기조 연설이 나오기에는 처음입니다. 오랫동안의 가전박람회에 통해서 여러 가전, IT, 테크 쪽으로만 지금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농기계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인류가 당연한 식량난 그리고 환경오염 등 과제에서 농협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농협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혁신 기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그리컬츠부터 해가지고 기술적인 테크놀지 합쳐가지고 에그리테크라는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농기계가 오히려 더 IT와 통신을 결합한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본다. 그리고 테크놀지가 결합된 스마트 팜도 앞으로도 이제 미래 식량난에 있어가지고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존 메이 회장은 농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업은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한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고 저 존 디어는 보다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더욱더 주력을 할 것이다.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약해 드려야 될 종목은 TYM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TYM을 먼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특히나 지금 경기 둔화에도 우려하고 3분기 누적 매출이 9,200억, 9,000억을 넘겼었습니다. 올해 매출은 1조 클럽을 확실치 되고 있는데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100억,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훨씬 뛰어넘는데 주가는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현재 올 초 대비, 올 차 대비 거의 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나 올해 4분기 합쳐가지고요. 올해 2022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게 되면 PER 기준으로 3배, 3배의 아주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느 같은 업종에 있는 대동 같은 경우에도 5배뿐만 아니라 존디어뿐만 아니라 구보탑 같은 농기계 글로벌 업체가 평균 11배의 기준으로 봐서는 현재 PBR 기준 3배는 아주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저평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목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1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CES 기준으로요. 자 일단 3,200원까지 종고점 매몰대가 잘 많은 3,200원까지만 보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21선 기준으로 해서 2,700원 기준으로 하고 지금 현재 진입 구간은 오늘 양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기준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TYM까지 관심 전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